비랑스님의 훌륭한 발자취 비랑스님께서 속세의 표현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입증하기 전에 제자에게 유언을 남기기로 내가 열만하면 북패를 열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성으로서 도를 깨달은 도인이니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굳이 뭐 극락왕생하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으며 또 비랑스님 살아생진에는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쌀 한 톨도 나눠 먹을 정도로 참으로 알뜰하게 아끼셨던 참 자비의 마음이었는데 이 법회를 열면서 우리가 여러 경비를 낭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 무덤도 봉분도 크게 만들고 뭐 다비이식을 하고 난 뒤에 사리탑을 또 만들고 뭐 여러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지만 선님께서의 유언으로서 법회와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한 뜻은 그런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도 하지 말고 물질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서의 유언인가 싶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님이 입증을 하자 많은 사부대중이 이제 따르던 분들도 많았고 신도들도 많고 절도 크게 이제 불사해 있는 터라 많이 모여서 이제 성대의 법회를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에게 남겨줬던 한 이야기가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절이 소실되어 불이 나서 소실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제자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여러 사부대중들이 그렇게 이제 성대의 법회를 마치고 했는데도 아 아무 일이 없다. 아 스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뭐 털리구나.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몇 해가 지나고 한 3, 4년 지나서 어느 날 꿈속에 스님이 나타나서 그 제자보고 제자야 이리 밖에 나오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서 밤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나가서 스님을 따라서 이제 꿈속에 이렇게 마치 생시처럼 뭐 일어나가지고 참 몸도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음성을 듣고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절 밖으로 스님을 따라서 그 독자못 방향으로 이제 가더랍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독사들이 원안을 갖고 여인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스님의 지도로 여인들의 이제 원안을 벗고 다시 독자못 안으로 독사가 되어 사라졌다는 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독자못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문득 불길과 그 타는 냄새가 나서 뒤로 쳐다보니까 절이 그리 불이 타가지고 화마에 휩쓸려서 헐헐 타고 있더랍니다. 참 꿈인지 생신지 할 정도로 그렇게 현실이 되어서 스님이 유언으로서 남긴 법회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고 법회를 내는 바람에 참 스님께서 그 제자를 나오게 해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저는 불타고 대중들은 살아나 죽은지 뭐 그런 이야기는 전해지 않고요. 그리하여 비랑 선임이 불사를 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며 덕망이 자자했던 그런 그 절은 그때 당시 이제 소실되고 말았답니다. 그때가 고려 지난번 숙종이 아니고 이제 현종 고려 현종 8대 임금 현종 때 지금부터 이제 천년 전이죠. 서기 1010년 경 이제 저기 했으니까요. 근데 또 일설로는 비랑 선임이 신라시대 고성을 하고 이렇게 또 기록이 돼 나옵니다. 네 하여튼 천년 전 고려 시대 때 했던 신라시대 선임이 됐던 민가에 고정되는 훌륭한 선임들의 선임의 그 일화가 이제 전해옵니다. 자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비랑 선임이 불사를 하고 중생을 제도했던 그 산천군 생비랑면 생비랑이 이제 비랑 선임이 살아있다 라는 의미로 생비랑인데 여기 수덕사에서 가깝습니다. 진주 수덕사에서 불과 한 15분 거리 가면은 이제 생비랑면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까운 지역으로 포기를 하고 이러면은 주변을 이제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또 오랜 역사의 흔적을 더듬기도 하는데 마침 생비랑미네 비랑 선임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비랑 유적비를 보고 참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렇게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참 진주 수덕사 포기당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 시대야 참 비대면 시대고 자유롭게 드러내놓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주로 영상으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랑 선임의 일화를 통해서 참 우리 수행자들이 이 다음에 이 몸을 다시 자연에 돌려주고 입증할 때에 후학들에게 법회를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자비랄 게 뭐가 있겠느냐 소졸하게 동분도 쌓지 않고 뭐 이 몸도 참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그저 간소하게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도인이 돌을 깨치면 물질과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것인데 비랑 선임의 행적을 통해서 깊이 가슴에 교훈으로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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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